그것때문에 주면을 못쓰는 경우가 있어 좋아 나무자 오늘 지금 세... 세 개를 써야 되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게 왜냐면 이게 뭐고 이상하게 어딘가 계속하는 이게 다이크략이 좀 생긴... 이게 좀 크랙이 생긴 것 같아서 이거 가져왔는데 이게 한꺼번에 한사람 한초에서 나온 다섯개가 전부 이게 크랙이 있어서 사고가니 잠깐만 좀... 이걸 어찌해야 좋겠니까 이거 하나씩 가지고 개인용으로 킵 좀 해놓는게 좋을 것 같은 이거? 이거 그냥 쓰더니 기다려봐 기다려봐 그러면 잠깐만 킵을 좀 해놓는게 좋아 그러면은 자네가 쓸만큼만 남기고 아 네 이거를 요거 이 하나만 왜 전부 이게 에러 전부 이게 똑같지 아마 이게 이게 이 블랭크에 에러가 나온게 아예 블랭크에서 보면 왜 하필 왜 다섯개 완전 똑같은 데만 찍기 이게 찍힌 것 같아서 이거는 좀 하나만 좀 보관을 좀 이거 하나만 좀 보관을 좀 해놓으면 좋아 좋아